최서원이랑은 정리하고 온 거야? 뭐 대답이 없어? 돌아가시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기분이니? 아주 상전이 따로 없다니까 사람을 개무수해? 최서원이랑 진짜 헤어진 건가? 나 살면서 내가 한 일 후회한 적 없거든요? 근데 처음으로 후회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몰랐죠 우리? 누나 대체 어딜 간 거야? 전화기도 꺼져있네 꺼져있어? 언니 나 진짜 몰랐어 미안해